그걸 맡아주셨는데요. 먼저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주시고 사진 촬영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카메라를 향해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눈빛까지 좀 부탁드릴게요. 이제는 가운데 쪽 한번 바라봐주시겠어요? 특히나 유소희 배우님은 1인 2역을 맡아서 더욱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불러모르고 있는데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봐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왼쪽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. 어, 왼쪽부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상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운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. 그리고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바라봐주시면 잠시 아래에서 와주시고 왼쪽부터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할게요. 주인의 캐릭터를 좀 엿볼 수 있는 차갑고 그리고 또 도도한 눈빛까지 좀 사진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른쪽 한 번만 더 바라봐주시겠습니까?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세요. 오른쪽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. 배우님. 비록 인간이 되지 못한 안인 배파의 손우열 역을 맡아서 열혈을 배친다고 하는데요. 먼저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. 너무 빨리 이동을 하셔서 왼쪽부터 다시 한 번만 좀 천천히 부탁드릴게요. 다음 대답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뱀파이어 친구 너무 깜찍한 게 아닌가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옥택연 배우님 찍습니다. 두 분은 또 극 중에서도 뱀파이어와 인간의 로맨스를 또 그리게 되는데요. 로맨스를 느낄 수 있는 좀 살아넘치는 표정 부탁드릴게요. 네, 이번엔 가운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운데. 네. 네, 이제 오른쪽. 네,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정면 계속해서 좀 바라봐주세요. 네, 그리고 이번엔 마지막으로 오른쪽 맞추시면서 좀 가정다감한 포즈, 다양한 포즈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이제 역으로 네, 좋습니다. 네, 뜻한 상품 이야기를 이번에 사진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왼쪽부터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. 너무 애틋났네요 매일 카운트에 바라봐주시고 이번엔 계절하고 있는 절전한 사랑을 좀 한번 교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가 반으로 짧았나요? 감사합니다 두 분 잠시 모시기에 대기 네 맞아요 네 이번엔 다운데를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네 분은 대기를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가슴이 뛴다 연출을 맡아주신 이현석 감독님까지 자리해 보시고 박성현 배우님 네 자리에 계시고 이제 우인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 매너가 너무 좋으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을 바라봐주시면서 다시 한번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포즈 다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번엔 가운데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가운데 한번 가겠습니다 네 뭐 그 핫질 같은 거를 또 가슴 부분 위해서도 그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포즈를 이제 오른쪽 한번 바라봐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포즈 타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은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드디어 오늘이 또 아 드디어 오늘이 또 아第二 아 네 아 그러니 아 그ie 아